윤석열 대통령이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책임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리 제재 결의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대북 제재 외에도 윤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남중국해 문제를 직접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했으며 남중국해 문제는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도태평양 지역에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를 부추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북중러 3국은 오는 9일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 행사에 모일 예정입니다. 또 북한과 러시아는 정상회담을 예고하고 있는데 중국과의 연대도 모색하는 모습입니다. 한미일 3국이 준군사동맹을 이루는 사이 북중러도 본격적인 결속을 시작하면서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한동인입니다.